애플이 다음 달 12일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합니다. 애플은 다음 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개최할 스페셜 이벤트에서 신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아이폰 15 시리즈는 애플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자체 라이트닝 단자 대신에 안드로이드폰과 같은 USB-C형 충전 단자가 지원됩니다. 애플은 아이폰 판매 가격을 종전보다 높게 책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